이 부분이 넘어가 주면은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시장이 갭을 다 치우게 되죠 그러면은 프롬 자체가, 척차가 깨진게 아니기 때문에 하이어로우가 쫙쫙 이루어지고 하이어라 하이 이루어지면서 살짝 이제 포백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기대해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매한 그 부분이 저점 매치에 좋은 기회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수익전이죠 얼마만큼 샀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겠지만 지금 수익이 나누도록 꽤 난 위치가 돼요 선물 컨트랙 하나를 샀다 그러면은 한 800불쯤 수익이 나누실 거고 QQ를 사셨다고 해도 컨트랙당 100불 이상은 수익이라고 있을 거에요 어 뇨 뇨 뇨 뇨 뇨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케 어제 저점 깨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지 못하고 밀렸어요 일단은 테스트는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스타블러스 조금 더 올렸어요 아니... 굶어 먹을라면은 스탑저수를 그냥 딱 정해온 데서 더이상 올리지 않고 오늘의 흐름을 한번 기다려 보겠어요 일단 어제 종가기준이 아니라 어제 저점 그 부분까지 갔다가 테스트하고 지금 밀려버렸는데 여기서 또 다시 매수가 들어와서 쭉 들어 벌리고 여기가 이제 저항이 지지가 되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고 이제 여기서 꺾여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저항 맞고 떨어지면서 시작되는 모습이 나올 테니까 지금 시점이 지금 중요한 더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1봉을 보면 1시간 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죠 트렌드 채널을 막고선 떨어질 것이냐 트렌드 채널 위로 올라가면서 새로운 채널 옵셋을 하나 더 만들 것이냐 그런 기록에 놓여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아마 올려서 또 위꼬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밀리면서 빠진다 그러면은 거기서 오늘 아침에서 한 것은 정리하고 시장을 관망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range bound가 된다 그러면 재미없거든요 재미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가 range bound가 되어 버리면은 힘없이 여기서 이러다가 흘러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늘 기준으로 최고점이 여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약세라 그러면은 그런데 이 저항을 뚫고 range를 뚫고 나간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 지금 ES 호스의 인벤토리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점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비중이 큰 그런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좀 놀고 싶으면 공개가 되실 때 이제 시장에 1,000 walkway